전문에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해로 땅원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모함하고 예수의 티끌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그들은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던 그 말씀은 10편 110편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편 110편 보겠습니다 10편 110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요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요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이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와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머리거든 교회의 머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 이기는 자가 되고 이 교회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판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 사탄과 마귀가 예수의 발판이 되겠느냐 예수의 발판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쓸 쓰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 지금 있잖아요 와서 지금 신학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의 눈은 물론 선택된 나라와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예수님 이 보배로운 예수님은 이방에게 복음이 전하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됐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우리의 영은 이미 다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예배서서에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을 적에 아직까지 우리의 몸으로 짓는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혼으로는 아직도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혼은 다 복수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술 취향과 방탄과 이 모든 것이 다 복수로 돼 있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과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발이 사탄 마귀가 발판이 되어서 밟을 그때까지 그렇게 돼야만이 예수님이 그 몸을 취하려 오십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그 신부를 취하려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가 예수의 온전한 발판이 되기 위하여 발등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숨 쉬며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육신으로 보면 다윗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 볼 수 있기는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근본이고 뿌리인 것입니다 아멘 근본이고 뿌리가 다윗의 근본이고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그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았거든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즉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지도 않았지만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마귀 사탄을 발등상 예수의 발등상 되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우리가 이제는 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은 결단코 죄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같이 일생의 전쟁은 거짓된 것과 또한 비진리와 이런 죄성에 대해서 항상 같이 이렇게 쟁론하고 투쟁하고 그 모든 것을 미워하면서 우리를 빛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십자가를 칠지게는 우리가 아파고 아프고 슬프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발등상 예수님이 사탄의 예수님 발등상 될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길이 좁은 길이어야 되며 흡착한 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또한 광활한 길로 이래 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큰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넓은 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은 오직 이 땅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그 무리들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무리들이 자기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나머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자를 주님은 이 시간도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발등상 만들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사건을 만날 적마다 하루에 우리는 열 개 사건, 스무 개 사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사건을 만날 적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재고 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같이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앞에서도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죄의 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언젠가는 또 회개하고 기필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이면 안 돼요 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승리하게 살았다 해서 그 한 사람이 발등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똑같은 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수, 이신, 이신, 한 그리스도, 한 하나님, 한 믿음 지구촌에 열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은 똑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교훈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숫자들이 이 숫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숫자에 만족하게 되면 그 숫자만 차면 우리 스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회복되고 한국이 잘 살고 어느 나라에 관계없이 우리 스님이 원하는 순교의 수가 차면 신부의 수가 차면 그 신부가 처절맵니다 게시록 14장 1절에 그 처절매의 수가 차면 우리 스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십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스님은 사탄 마귀를 발등상 대기까지 밟고 완전히 사탄 마귀를 정보하고 내려올 때는 그때는 이미 우리 스님은 할렐루야 만흥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됐다 할지라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깊일코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앓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앉아서 뭐해? 앉아서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스님은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십자가를 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내가 우리 신랑하고 막 다투고 그랬다 할지라도 다투고 내가 잘한 것 같아 그리고 또 내가 확실히 그렇게 하는 게 여러모로 봐도 동서남북으로 봐도 내가 잘했어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신랑 앞에 무릎을 꿇고 잡아가라 그러면 나 싫을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고 싫어요 체면도 깎여요 누구한테 가서 잡아가라 자존심 깎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잡아가면 자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벌써 하나의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을 꽉 예수님이 발로 그 마귀를 밟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깎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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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는 공동체가 그 수가 차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 성도 14만 4천이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등상 되기까지 그 뭐든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등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했을 적에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들도 사두개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한테 정답으로 대답했을 적에 한마디도 누구도 감히 그에게 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유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반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행위를 중심으로 해요 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가 하면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그 뜻은 뭔가 하면 모세의 오경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은 가르치는 자들이래요 모세의 자리에서 많은 백성들과 군중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은 제대로 가르치는데 행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에 배우지 마는 그들의 행하는 것은 배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말라고 여기에서 그러면 석유관과 저와 여러분이 이래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석유관도 아니고 난 교회에서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내한테 대한 말이 아니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았고 또 체험했고 또한 이 진의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석유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말은 번드리게 잘하지만은 행함은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기자 하나니 그 곧 경문 띠를 넓게 하여 옷술에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피라 칭한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들의 라피들은요 말씀을 적어가지고 여기 통장에 넣고 이마에다 짜매고 다니고 또 이렇게 이 옷소매라면 이 털이 띠게라면은 다 말씀을 적어가지고 그 안에 다 적어넣었어요 이 띠게에다가 그래 붙이고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 자기는 또 라피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래 잔치 누가 잔치해서 그 집에 가면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윗자리에 앉아야 돼요 회당에 가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장에 가도 항상 같이 라피 오셨습니까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고 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니 꼭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직 한 분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사들도 있고 우리는 또 티포지도 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격을 상실하고 상대를 낮추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상대를 내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가 더 높이 여기라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선생은 한 분인데 지도자는 한 분이니 그리스도라 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지도자는 어떤 것이 성경에 합격하는 지도자인가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면서 진리로 변함없는 진리로 가르치는 자만이 우리의 참된 선생이고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는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수많은 저는 이제는 신방다님에서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수많은 길이 있지만 정말 구원의 길 죄삼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길 지금은 다원주의 다원주의 이렇게 또 혼합주의 이것을 주장해가지고 일로 올라가고 일로 올라가고 일로 올라가도 산 봉으로만 올라가면 된다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도 구원이고 이렇게 해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허튼 이런 말을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소멸하려고 하는 이런 다원론의 이 모든 비진의를 우리는 과감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죄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오직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길 중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 선택하는 것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예수로 인하여서 피 흘림을 당하고 죽는 안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안 변합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른다 사람이 서쪽에서 못 떠오르게 합니다 그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들지게 그분의 그 진리의 그 모든 성품이 그 만든 피조물에 영역하게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 영원히 나 이건 누구한테 말 들어서 배운 거 아니에요 전 중국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세월이 흘러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변함없이 그것이 떠오를 즉에 우리는 나지라 하고 해가 저쪽으로 질 즉에 우리는 전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이 생명이니 생명은 있잖아요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동물의 생명은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15, 16살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소도 말도 생명이 있는데 다 죽습니다 우리 사람도 한 번 낳았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길게 살게 했지만은 사람은 만물의 영당이라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욕실은 죽는데 그때로 죽은 그 후로부터 시작이 영원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70, 80대는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는 기간을 주시고 순동하는 기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당 예수를 선택하느냐 영원한 지옥 비진리를 선택하느냐 이런 관건 시기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가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길 대신 예수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며 진리 대신 변함없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의 이 제한된 생명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긴다의 반열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 여기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을 적에 우리 아버지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나 왜 예수님 한 분이라고 그러나 너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그랬나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저번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그 아버지가 유용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비자가 연장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내 비자를 연장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어려움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었고 내가 또 한국에 와 살면서 간첩이란 모함을 받아서 내가 또 하나님 나 간첩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울면서 외쳤고 이렇게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환난을 당할 적에 너는 내게 부르지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다 있습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로다 문제에서 구원줍니다 병마에서 구원줍니다 어려움에서 구원줍니다 멍멍이가 쫓아올 적에 주 예수여 부르면 그 예수 앞에 그 멍멍이는 꼬리를 내리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환난 날에 그 환경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 아멘 그가 앞으로 어떤 환난이 당할 적에 막 아파서 그가 할 적에 주 예수여 하고 부르세요 무서울 적에 부르세요 차가 안 오고 막 조그발 적에 난 차도 없으니까 주 예수여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히 동원이라 해서 살아서 이 시간도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공기통을 싸서 둘러미고 우리가 살아야 된대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공기가 다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무소 부재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어느 곳에나 다 공주 우리와 함께 동전통러 공전공락하고 있으시는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아버지는 한문이라고 했을 적에 내 육신의 아버지의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혼난당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일 적에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루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임신 못해가지고 하나님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꼭 내 임신을 애기 낳게 해주세요 막 그래 기도했어 근데 그 이튿날 또 와서 하나님 애기 주세요 애기 주세요 꼭 임신하게 해주세요 그러게 1년 2년 기도했어 근데 있잖아 그냥 임신 안 되는 거야 어떤 국사님이 오셔가지고 상담하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날마다 그녀가 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진짜 임신했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그렇게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말의 여하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한 번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을 낳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다시 한 번 중생시키는 거 거듭나는 거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육신만 낳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을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켜서 나중에는 우리가 거룩한 영광체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돼도 이해 안돼도 우리는 다 그대로 아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선생 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분 선생의 교훈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거듭나게 해서 천당으로 인도하실 분은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섬깁니다 서로서로 섬깁니다 우리는 정말로 섬기고 짜증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흔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사제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몸을 쳐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적에 주님은 우리를 그의 숫자에 주님이 만족하는 원하는 그 수에 채워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디오 교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한올이 한올이 우리가 예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흰 세마포 신부들이 입는 옷 헬라의 원어로는 비시노스 이 비시노스를 입을 만한 이런 자격 가진 자가 우리 안디오 교회에서 많이 많이 그렇게 산출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3들부터 8가지 화가 있습니다 화, 화이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요 화이실 진저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책망하면서 33세대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말씀 이것은 그분들에게 바리세인과 서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엄격하고 이렇게 무섭게 질책하는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산상수원에 팔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또 8개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화이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 가지고 저 오늘 오후에 굉장히 많이 실험을 했습니다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앞에 닫고 그간에 분명히 여기는 외식은 외식은 뭔가 하면 외식은 그 뭐든가 이렇게 꾸미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이렇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외식을 잘 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는 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잘해요 오늘 저녁도 저도 이렇게 예쁜 옷 꾸미고 이렇게 왔어요 나도 처음으로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설교해 보거든요 맨날 새까만 그만 입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러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리세인들도 지켰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백성들도 지켰어요 그런데 지키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바리세인들은 지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목적은 우리 삶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는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천국문 천국 천국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요한도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요 세 가지 은밀한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은밀한 것이 있는데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은밀하게 했어요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마태복음 6장 숙제입니다 다 들어가 보세요 집에 가서 은밀한 구제할 때도 뭐라 했는가 하면 은밀하게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신앙 생활에는 구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기도가 필수이죠 그 다음에는 또 금식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그 이것을 있잖아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필수고 그리고 이거 마태복음 뭔가 하면 천국의 법이에요 법 6, 7, 8 법이에요 5, 6, 7 5, 6, 7이 법이에요 산상수훈이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지켜요 사람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본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그것도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네가 되고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지요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하지 않는다 제일 처음에 믿는 자의 신앙과 하나님께로 난 자의 신앙이 차이가 많아요 이 차이속에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훈련과 연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원어에 보면 테크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이 그거는 테크논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는 테크니온 테크니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테크니온이 되겠습니까 테크니온이 되겠습니까 테크니온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발 선생님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했는데 너희는 여기 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 외식하는 석유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고 막 이렇게 선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선전하는데 천국문을 딱 닫아버렸어 닫아버려가지고 닫고는 그래도 전해 전하면서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가 이것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석유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우리는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선해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언니 예수 믿는 여동생 예수 믿는 이웃 우리가 이런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문을 닫고 혹시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혹시 우리의 어떤 말로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의식될 즉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폭발하면 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적인 것은 이 진리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소금과 삐치되지 못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천국문을 닫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닫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로 옆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막는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막는가 하면 이 말이 뭔가 하면 율법으로 석유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으로 그거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거나 뭐 딱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남편이잖아 이 가정의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면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당신 혼자 돈 벌어가 돈 벌어가 당신 혼자 다 써 먹으려면 뭐 할라 저하고 결혼했어요 남편 사명 좀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도 다 율법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다 할 것 같으면 그 남자의 우점도 사랑해야 되고 그 남자의 약점도 내가 안아줘야 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말씀은 그래도 정확하게 전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문을 사람들에게 앞에서 닫고 우리가 율법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전해요 성령으로 안전하고 성령으로 안전하고 진짜 아가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은밀한 걸 우리는 행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구제하고 잘 떠블래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여기에서도 말씀했어요 시장 거리에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다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은 천국문을 닫는 것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 안 해도 다 알겠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 두 번째는 14절인데 없음 이랬어요 여러분들 책에 없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마가복음 12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는 7개 화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 없음이라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빈 공간에다 그렇게 마가복음 12장 40절이라고 적어놓으면 됐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너희는 고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책망했어요 정말 전도한다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가 율법으로 하고 성령에게 묻지 않고 하는 삶 이런 것이 바로 그 뭐든가 이런 것이 바로 배나 지옥자식 더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말만 잘하고 행동은 없는 것 그리고 또 그 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부터는 16절부터는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요 맹인들이여 그 다음에는 맹인이 된 인도자여 눈먼 바리세인들이여 이렇게 눈이 멀었다고 다섯 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고 그 다음에는 맹인들이라고 다섯 번이나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예를 알아듣기 쉽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금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이 금이 시장에서 금방에서 팔지게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것은 금이에요 그러나 이 금덩어리 하나를 교회에 갖다 헌물로 받치면 금은 거룩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이 거룩이 위치적인 거룩이 있고 본질적인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은 돈이나 물건은 위치적으로만이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시장에서나 상점에서 파는 것은 거저 그 시장일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칠 즉에는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위치적인 거룩 그리고 또 본질적인 거룩을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드린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교회당에 와서 나도 막 이렇게 좁을 때가 많아요 여기서 좁을고 가면 본질적인 거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거룩으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거룩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 할 것 같으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미 위치를 우리 집에서 떠나서 본당으로 왔잖아요 교회로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말씀을 받아주셔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거룩이 돼야 된다는 이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여기에서 비교해서 조금 이제 알아듣기는 힘들지만은 계속 거듭거듭 읽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도 거룩하고 그 성전이 당연히 거룩하죠 그런데 성전에 바치는 그 예물도 당연히 거룩하죠 다 거룩하고 다 종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전에 대해서는 맹세를 해도 못 지켜도 괜찮다 그런데 이 예물에 대해서 내가 양 10마리 헝금한다 했으면 그 양 10마리를 반드시 헝금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율법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했고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몇 절이야? 화 있을지인데 외식하는 석인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이제 23절부터 다음에 또 허락하는 시간에 또 계속 얘기하고 24장에는 이제 소개시록이에요 24장 25장은 마태복음에 기록한 소개시록입니다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지구촌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 또 이방인에게 대한 심판의 말씀 또 선민 유대인에게 대한 말씀 그것이 24장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잘 배우고 해서 우리 함께 말씀 안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진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정말 우리가 위치적인 거룩을 벗어나 본질적인 거룩에 다 참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한 우리도 완전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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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